GitHub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의 세계에서는 소스 코드의 변경사항을 관리하는 도구를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 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파일을 백업해주고 또 타인에게 공유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바로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GitHub.com입니다 이 수업은 GitHub를 다루고 있는 수업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개발자만을 위한 수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발자와 협업하는 분들, 또 개발과는 상관이 없어도 파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수업이에요 Git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는 차차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 수업으로부터 또 Git을 공부하는 시작점을 삼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마이크로소프트, 원 드라이브,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이들은 파일의 변경 상황을 추적하고 백업하고 공유해주는 서비스예요 이 중에 원조격인 드랍박스의 사업계획서에는 대충 이렇게 써 있거든요 개발자들이 잘 쓰고 있는 또 검증된 버전관리 시스템 같은 걸 일반인도 쓰게 해서 대박 낼 거예요 라고 대충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전관리 시스템에 속하는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CVS, 서브 버전, 그리고 우리 수업의 조연 정도 되는 Git이 있습니다 Git은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버전관리 시스템이에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생긴 지 14년 됐거든요 앞으로 14년 동안은 그 아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에 제가 100원 정도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Git은 뭐고? GitHub.com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이 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드랍박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Git이라고 하는 낯선 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드랍박스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서 실행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드랍박스 클라이언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수정했을 때 그 수정한 파일을 업로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드랍박스 클라이언트죠 자 그럼 드랍박스 클라이언트가 업로드한 파일을 받아서 저장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뭐예요? 드랍박스 닷컴입니다 다른 말로는 드랍박스 서버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드랍박스 닷컴 덕분에 우리는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을 드랍박스 클라이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협업 또는 공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Git에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어려울 뿐이에요 뭐가요? 사용하기가 하지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자 얘기 한번 해보죠 자 Git에서 드랍박스 클라이언트에 해당되는 것은 Git 클라이언트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저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Git 커맨드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소스 트리도 있고 또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것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Git 클라이언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드랍박스는 어떤 회사가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드랍박스 클라이언트는 드랍박스에서 만든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Git은 오픈소스라는 거대한 생태계 위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서비스, 그러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 Git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러분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it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 Git의 버전 또 Git의 파일의 내용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냐면 바로 드랍박스 닷컴과 동급인 Git 서버에다 저장합니다 다른 말로는 Git 원격 저장소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것이 github.com이에요 그 외에도 비트버켓이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직접 서버를 운영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드랍박스는 회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만든 클라이언트와 서버만 했어야 되지만 Git은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GitHub를 배워야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 github.com이라는 서비스를 알고 있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존하는 절대 다수의 오픈소스들은 GitHub를 매개로 공동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발자라면 GitHub는 꼭 알아야 될 서비스입니다 이걸 모르면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발자와 협업을 해야 된다면 GitHub을 아는 것이 개발자와의 의사의 소통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개발자가 아니라면 GitHub라고 하는 엄청나게 좋은 도구를 이용해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긴 얘기들은 차차로 하고요 또 GitHub 이 수업을 통해서 Git이 무엇인가, 버전 관리가 무엇인가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